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딸기 하나면 주문하겠죠? 딸기 어? 당근했네 이런거라도 넣어야 되나? 이상한데? 괜찮지 않아?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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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설레게 해 네가 손 잡는데 얼굴 빨개져 왜 이제 내 소원이 그림 같은 거리 이뤄지려고 해 우리 함께 넌 가면 사라질까 단일 쳐도 아쉬워 난 이대로 있어줘 Yeah 눈이 보여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네가 왔네 넌 nah 넌 Aí 넌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자전거 잘 타네. 몇 살이야? 몇 살 살이야? 진짜? 응. 안 추워? 응. 꽃이야? 진짜 꽃이야? 가짜 꽃이야? 진짜? 진짜? 응. 진짜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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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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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wnました. 여기 provides 바 나와주신 도움이π느낌을 그릇 cult 꼭 하나도 순서arena. 1t . . . . . . . . 뭐해? 오 이것은 연습생 때 맨날맨날 연습을 하고 적었던 일진은 아니고 그런 기록들 이게 정확히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랩 수업 시간인데 Stick With You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랩을 넣어가지고 해보자 제가 가사를 썼는데 가사가 계단에 그냥 앉아서 연습했던 날이 많아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의 나 같다는 생각이 잦았어 그럴 때마다 너네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내 위에선 너가 내 밑에는 너가 내 옆에는 너가 항상 함께 하고 있던 거야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잊지 말자 오늘 이 순간 이건 뭘까요? 무슨 시간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나 요즘 보리밥이 너무 먹고 싶어 흰쌀밥도 현미밥도 아닌 보리밥이 배에서 똑똑 녹그릇에 오색깔 고운 자태 이모 여기 참기름 중간에 소녀시대 언니들의 소울이라는 노래를 배웠는데 가사 하나하나 적고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까지 저의 기록들 이번 제 컨텐츠의 제목인 아이린 레코드처럼 저의 기록들 예전 기록들 추억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어떠셨나요? 이상 아이린의 레코드였습니다 안녕